안녕하십니까 안동물화 방송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습니다. 농산일 고되고 힘든 노동인데 그렇다 보니 농사를 대물림하겠다는 농가가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새범과 함께 들판마다 일손들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노부부거나 노인 혼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51.5%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답했습니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는 63.7세로 나타났지만 대를 이어 농업을 승계하겠다는 집이 10곳 중 1곳이 안되다 보니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은퇴를 미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삶에 대한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저 그렇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134만 천원 주된 여가활동은 TV와 라디오 시청치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농촌지역 4천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6%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